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먼저 스님은 율사로서 한국불교의 현재를 진단해 주신다면 어떠신가요? 과거 한국불교는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많은 비난받는 일도 지금까지 적지 않게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불교가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한국불교 구성원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계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불교의 위기는 계율의 위기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국불교에서 계율을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견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특히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에서 계율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율을 정밀없게 공부를 해서 부처님께서 구원하시는 청정한 승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속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의 유락에 대한 공부는 기초과정인 강원이나 승가대야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종단의 교육 시스템은 기초, 기본, 전문과정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주로 초발심 자격문이나 또는 3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3의, 3인에게 수계를 하기 전에 교과시간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계율학, 개론 부분에 1시간 정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계율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구족계 받는 사람 중에 전문 교육과정인 유락승가대학원에 지나가는 사람 숫자가 1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머지 90%는 계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율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계율에 대한 공부를 왜 전문과정으로만 그렇게 학제를 두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과거에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육 후 득도 제도를 택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나이 스물이 되고 구족계를 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기준이 되면 구족계를 받고 나서 5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제도를 택했는데 그건 선, 득도, 후교육 제도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승가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본교육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율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계율 부분은 적어도 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과정에서 선택으로 그래서 전체 가운데 10% 정도가 계율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유락승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정미롭게 계율을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보시기에 현재 한국불교에서 계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성의 기준들은 갈수록 더 엄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기준들은 더 엄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대단히 도덕성의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요즘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알려지면 좋지만 무언가 좀 부정적인 일들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스님들 말씀하시기를 스님들의 언행이 무거우면 법도 존중받지만 스님들의 언행이 가볍게 되면 법 역시 아무리 수중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좋은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잘 쓰이려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실망하지 않을 많은 사람이 감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행자상에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율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스스로 보물을 잘 챙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참선이나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렌드화 되어 있고 또 다변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이 개율은 어느 위치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긴다. 이건 삼무루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잘 지키는 일은 수행을 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화라든지 또 스스로의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개발해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살 지지경 쪽에 보면 부처님의 30 이상을 부족하는데 그 방법은 개율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율을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정도의 개율이 아닌 그래서 섭유리계만이 아닌 섭선법계나 섭중생계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살 지지나 등각지에서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최고의 상호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고 또 묘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다 개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전과 해로 나가는 가장 앞머리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소극적으로 쓸 때는 선정 위주에 수행을 할 때는 그 잣대로 써도 좋지만 보살도를 완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다. 보다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개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한국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승불교권에 속하고 그래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삼치정계 개념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삼치정계 개념으로 개율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내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데 가장 수중하게 쓸 수 있는 수행방법 중에 하나가 개율의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과자들도 오개를 받아서 지니는데요. 이게 때로는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구속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참 개율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개율이 왜 중요하고 개율과 인연은 왜 소중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경 안에 있는 수 3기 5개 대패신주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에 보면 3기 의계를 받으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청정한 승가에 기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받으면 개목 하나마다 12명의 직외신장들이 옹호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5개 같은 경우에 5개를 다 받아 지니면 좋은데 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능력이 하나밖에 못 받는다 하면 1분개라고 하고요. 2개까지는 지킬 수 있겠다 하면 2분개라고 하고 그리고 3개까지는 지킬 수 있겠다 해서 3개를 받으면 소분개라고 하고 4가지 계목을 받으면 다분개라고 하고 5가지를 다 받으면 만분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파괴자의 신분하고 직외자의 신분은 너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받아 지니면 좋지만 그래도 지게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바세계경 쪽에 보면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공덕이 있고 파괴자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공덕이 있고 지게자에게 보시하면 1만 배의 공덕이 있고 수다, 원사다, 만화, 아라한과를 증득한 현인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보살이나 부처님 지위에 있는 분에게 보시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1000배와 1만 배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아 지닌다고 하는 게 정말 얼마만큼 큰 사건인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도사를 장관하신 자장수님께서는 내 차라리 계를 지키다가 하루 밖에 못 살지언자 파괴한 몸으로 100년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계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는데 열심히 찾아서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지계자의 신분이라는 것,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막연한 사람하고, 막연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쓰는 모습이라든지 활용도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율은 무궁무진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잘 쓸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이 개율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율장에 나와 있는 부처님 당시에 제가 불자들에게 수계를 할 때 모습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지계는 생천지법이라, 가욕 부정하고 찬탄 출리이라기라 이런 말씀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생하는 어부는 이렇게 안 좋다 도둑질하는 것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설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대단히 강조됐던 부분은 보시와 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불자들의 개율에 대한 최고의 경전 이제 우바세 개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바세 개경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심도 있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에 열심히 실천하는 개율을 잘 받아 지니는 이걸 이제 제가 불자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욕 부정하고 욕심은 부정한 것이라고 꾸짖고 출리이라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된다고 찬탄하셨다. 이 내용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 사실은 대승물교권에 속하고 많은 고급 법상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천하고 사시는데 다분히 소화불량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아주 고급스러운 차원 높은 것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실한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바세계경 쪽에 말씀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제가 불자님들이 공부하는 불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부분도 꼭 공부해야 되는 경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개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상당 기간을 남산삼대부 가운데 도선스님께서 저술한 내용들인데요. 행사초, 수기갈마, 함주개폿 이 세 가지를 남산삼대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행사초라고 하는 전적과 그리고 송나라 때 원조스님이 행사초에 대해서 기를 쓰셨는데 자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해 가면서 부처님께서 권장하셨던 여법한 승가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원형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시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연구 과정에 있는 스님들과 같이 계속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권장하셨던 그러한 여법승가를 운영하는 그런 도량들을 이제 계율 근본 도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도량이 한국에도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부처님 계율은 그냥 답답하고 또 사람들 자꾸 하지 말라고 사기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조건이 아니고 부처님의 큰 자비로서 시행착오는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수행과 교화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말씀이다. 이런 느낌들을 그 도량에서 함께 정진해보는 인연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고민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개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방법이기에 하나의 자기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설하신 그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